아니 생각할수록 어이없네 아니 진짜로 아까부터도 그러고 왜 자꾸 쫓아다녀가지고 왜 자꾸 사람 짜증나게 하는 거예요? 야 장강 삐깡 엠아야 아니 삐깡 야 왜 나한테 가성을 잘 유리하게 써보라고 어떻게 알려주는 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알려줘도 네가 노력을 안 하잖아 삐깡 아니 아 죄송해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누가 배우고 싶으세요? 광장님이요 연결 중이에요 네네 네 뭐 자신 있는 소절 부탁드릴게요 듣고 제가 교정해드릴게요 아니 님 저번에 들어왔잖아요 예? 그랬는데 제가 어떻게 했어요? 님 누구랑 계속 싸우다가 나갔던데 안 싸울게요 오늘 싸울 저기 불순문제 없으니까 노래 가르쳐드릴게요 말씀해주세요 뭐 어떤 거 부르실래요? 제일 잘하는 거 한번 해보세요 어 사랑한 만큼이요 사랑한 만큼 예 삽이 해주세요 시작 잠시만요 그냥 요이 땅하면 부를 것이지 뭘 잠시만히 하고 찾고 있어요 미사일증 그 번 다시 마주치지 않기로 해요 그댈 보면 약해질 테니요 걱정하지 마요 나 잊을 거예요 사랑한 만큼 난 아플게요 예 잘 들었습니다 아니 그게 노래나 선생님 다리걸기 님 네 낄끼빠빠가 요즘 잘 안 되시는 거 같은데 제가 당신 버릴까요? 죄송합니다 본인의 드립력을 더 길러야 된다고 생각 안 해요? 너무 피지컬로 이렇게 드립... 맞아요 너무 피지컬로 나대지는 거 아니에요? 그냥 베크 목소리 따라하는 거 그거 말고 할 줄 아는 게 없잖아요 본인 오케이 미안 예 대가리 속을 좀 생각을 하고 들어오시든가 제가 언제까지 그쪽한테 이렇게 불량을 드리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까? 오케이 예 미안해 님 왜 맨날 제 방에서 싸워요? 아 그게 아니라 저 친구가 저 따라다니는 수제자인데 토크온 수제자인데 너무 드립력이 악하고 그냥 자꾸 목소리 특이한 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새끼인 거 같아가지고 예 한마디 했습니다 예예 꾸꾸까까? 그 노래 아까 들었는데 예예 다시 한번 다른 걸로 해주실래요? 다른 거요? 예예 다른 걸로 한번 해보세요 잘할... 본인 좀 하시는 걸로 진짜 안 싸울게요 죄송합니다 예 예예 나오지 마요 네 풀킴? 예 해주세요 아 근데 저번에 풀킴 했다가 님이 보러 왔잖아요 아 해주세요 해주세요 예 안 싸울게요 시작 네 안녕 이제는 안녕 이 뭘 도저히 알 수가 없어 선생님 다리걸게님 네 행주할수록 어이없네 아니 진짜로 아까부터도 그러고 왜 자꾸 쫓아다녀가지고 왜 자꾸 사람 짜증나게 하는 거예요 아 아 갑자기 저한테 이제 아니 생각할수록 어이가 없네 저번에도 전기랑 이스키 있을 때 제대로 드립 칩국 했었으면 더 좋은 영상 뽑아났을 텐데 아니 가가지고 여자들한테 그냥 오 예스 오 누나 오 베리 큐티 이지랄만 하고 오 시발 저기요 생각 아 죄송합니다 아니 황장님 잠깐만요 아니 좀 죄송합니다 얘기 이거 좀 하고 아니 왜 너랑 한번 싸울래 아니 전해부터 쫓아다니면서 말이야 어? 그 벅스에 특이한 거 말고 아무것도 없으면서 드립력도 없이 왜 이렇게 자꾸 저기 쫓아다니는 거예요 미안하다 황장님 네 죄송합니다 그 노래 다른 노래 없을까요? 콕콕 깎아 폴킴이나 이런 건 좀 너무 저 심심한 거 같으니까 좀 가창력이 돋보여스는 곡으로 좀 해주세요 야 장강 씨발넘아 야 아니 제이새끼야 왜 나한테 제이자고 따라다니면서 짜증나게 하냐고 미친새끼야 생각할수록 똑같네 미친 놈이 야 방장아 내가 한 곡 보여줄까? 아이 죄송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였는데 아니 넌 너무 못 불러 이 기본기가 안 돼 있잖아 이 씨놈아 너 불러봐 그러면 오케이 장강 어머님은 짜장면을 싫다고 하셨어 어머님은 짜장면을 싫다고 하셨어 야이야이야 그렇게 애 따라가고 선생님 다리 걸게니 네 나이가 몇 살이시길래 지우디 어머님께를 부르세요? 아 저 스무살이요 나은님 혹시 방사님 싫어하세요? 아냐아냐아냐 하하하하 왜 나 알았어 알았어 노래 이제 제대로 할지 그냥 그럼 저 이거 한번 해보세요 오늘은 가지마 지우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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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보세요 시작 ja 오늘은 가지마 오늘만 가지마 ¡ AND YOU 오늘은 가지마 오늘만 가지마 ON month 가지마 안에ası 재미 더럽게 없네 개식 전기가 나 공격할 땐 재미있네 니가 공격하니까 타격감 1도 없네 미안해 죄송해요 아니 내가 타격감이 좀 약해 약간 사막이야 사막이 방장님 예 예 그 가성 좀 다듬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가성이요? 예 괜찮아요? 가성이 그나마 좀 괜찮은 부분이에요 예 오늘은 가지마 오늘만 가지마 오늘만 더 옆에 있어주면 나 노력해볼게 그니까 지만 잘하잖아 그니까 가성을 잘 유리하게 써보라고 어떻게 알려주는 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알려줘도 네가 노력을 안 하잖아 이씨 놈아 아니 난 대부분에 대부분이 없네 거의 한 시간동안 저 사람도 이렇게 계속 내가 배우려고 니가 똥꼬글랜드 어떻게 알려주는데 하하하하하하하 나는 잘 되는데 노력이 있어야 돼 노력은 결과가 있다 노력은 노력은 뭐라고? 노력은 결과가 있다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지 개 이 새끼야 이 새끼는 잘 나가다가 또 개소리하네 아 미안해 코코 깎아 방장아 정승환의 그거 해봐 너였다면 시작 너였다면 어쩔 것 같자 베크야 너 어디 라인이야? 미드야 미드야 탑이야 미드? 미드? 어 너 정글 할 줄 몰라? 나 미드야 요즘 하고 있는데 나 정글 개 잘해 아 그래? 오케이 그럼 너 정글 한번 하고 형이 미드 해갖고 하면 되겠다 나은이 또 나은이 어 어 아니 저기 너였다면 어떻게 하냐면 너였다면 어떨 것 같아 이런 미친 날들이 내 하루가 되면 말야 소리에 알맹이가 있어야 돼요 소리 알맹이 야 장강 니가 해봐 너였다면 시작 너였다면 어떨 것 같아 병신하여 너였다면 어떨 것 같아 이런 미친 날들이 내 하루가 되면 말야 너도 나만큼 혼자 무너져 본다면 알게 될까 아니 왜 이렇게 잘 부르는 거야 그니까 방법을 알려줄 순 없는 거예요? 그니까 알맹이를 넣어서 부르라고 알맹이를 아니 알맹이 알맹이가 뭔데 너였다면 너였다면 시작 너였다면 님 부를 때 너였다면 너였다면 이게 아니라 너였다면 어떨 것 같아 소리를 이렇게 알맹이를 잡아서 미라는 얘기예요 미라는 소리를 네 소리를 그냥 딱 쭉 나가게 소리가 멀리 쭉 레이저를 쏜다고 생각하세요 너였다면 지금도 너였다면 이런 소리거든요 이게 좀 소리가 막히잖아요 예 그니까 이거를 아아를 아아로 하세요 아아가 아니라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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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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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뚫린 소리 아아 근데 님은 아아 아아 이런 소리 박명수 마냥 나은이 예 저도 봐주실 수 있나요? 해보세요 너였다면 그건 지금 너무 오바하신 거 네? 네? 너였다면 약간 이런 소리고 예 네 너였다면 어떨 것 같아 이런 미친 날들이 내 하루가 되면 말야 오 와 잘 보이시네 감탄을 하면 어떡해? 네가 해야지 아니 자꾸 조용히 해주세요 저도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까불지 마라 왜 그러신 거지? 저 새끼 강퇴하면 안 돼요? 왕장님 재미도 없고 뭔가 불량도 못 먹는데 나랑 싸울래 예 재미가 없네요 계속 보니까 재미가 없네요 너 한 일주일에 한 번씩만 보자 어 강퇴 장관 강퇴당했네요 심로잼색이네요 예 역시 전기가 구간이 명간이다 예 예 나은님 저 한 번 더 해봐야 될까요? 싫어요 생각할 수 어이없네 아니 진짜로 아까부터도 왜 자꾸 쫓아다녀가지고 왜 자꾸 사람 짜증나게 하는 거예요? 아니 시발 생각할 수 어이가 없네 저번에도 전기랑 이스키 있을 때 제대로 드립치고 했었으면 더 좋은 영상 뽑아냈을 텐데 봐가지고 시발 여자들한테 그냥 오 예스 오 누나 오 베리 큐티 이 지랄만 하고